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서 거래할 때는 이런 분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한 10대가 황금돼지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그대로 가지고 도망갔습니다. 다행히 인근 시민들에게 잡혀서 돼지는 찾았습니다.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남성 한 명이 다른 남성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. 그 순간 손에 있는 물건을 낚아채더니 곧바로 도망갑니다. 빨간불인 왕복 7차선 도로를 그대로 내달립니다. 달리던 차들이 급하게 멈춥니다.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황금돼지를 310만 원에 거래하려고 만났는데 물건만 가지고 도주를 한 겁니다. 도로를 다시 무단횡단에 도주하던 절도범은 곧바로 다른 남성들에게 가로막혀 붙잡혔습니다.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길을 건너던 교육청 직원 두 명이 따라 붙은 겁니다. 경찰은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며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직접 만나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이 늘면서 이를 노린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지난해에는 명품 시계를 사는 척 만나 시계를 가로챈 뒤 판매자를 차로 치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. 고가품을 거래할 땐 신원 확인부터 하고 외진 곳을 피해 두 명 이상이 나가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JTBC 윤두열입니다. 제ён기 제ён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